어 잠깐만 크기가 커져 체력이 증가하거나 미친공학자로 갈까 어 뭐야 유미 마트로시카 잠깐만 됐다 됐어 유미 마트로시카 됐다 이거 난 여기까지야 유미야 나는 여기까지요 부활한번 부활 두번 이거거든 아레나 영상 봤는데 진짜 너무 더러웠습니다 디귿디귿 저 한번 해보고 싶은게 더 생겼음 아레나에서 아레나에서 제가 존버 모드로 승리 몇번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게 이번에는 진짜 증강도 맛있게 뽑아서 마르 뭐였죠 그 마르 모식이 있잖아 마트로시카 이것도 뽑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거 뭐냐 딜량 0으로 승리하기 이걸 해보고 싶은 파사딘으로 딜량 0으로 승리하기 이거 어떤 진짜 딜량 0으로 승리하는거지 유미는 뭐 큐좀쓰고 이런건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실수로 궁딜 들어가면 어떡하죠 실패죠 실패지 단순하게 한번 해볼까 유미 하실분 유미 한명 부활 흔작순 한명 네 절망 분노 혐오야 한번 잘해보자 이번에 그냥 진짜 딜량 0 도전 한번 해보자 W 도 찍지마 그냥 그냥 국만 찍어 평캔 때문에 W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썸네일로 QW 이 스킬 안 찍은게 있는게 좀 더 보기 좋잖아 그런 생각도 또 해야지 유미 마트로시카 먹으면 진짜 1등인데 유미야 증강은 좀 잘 뽑아보자 사실 유미 증강이 더 중요해 내꺼 보다 고고혓 자 잘해보자 요령 배해자로 가자고 연습용 봇도 혹시 모르니까 안될게요 어? 이 맵은 일단 이리로 가야겠죠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영차 오 잠깐만 영차 에라 모르겠다 어 근데 그거 알죠 어차피 첫판은 첫판은 안돼 첫판은 원래 안되는게 맞아 악 나이스 드라이 오케이 자 다음판부터 한번 가보자 자 가볼까요 반발 반발밖에 없는데 이거는 반발로 가자 악 악 악 오케이 야 어차피 이제 존야 살 수 있어 벌써 꼴베기 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떡하긴 그냥 해야지 못할주라도 할거야 그냥 해야지 못하니 어 이번에 벌벨 만났는데 벌리베스 이녀석 이 맵에선 한번 잘 버텨볼만 하지 않나 그래도 여긴 난 몰라 내가 싸움을 못해요 미안합니다 야 싸움을 못해 아니, 궁까지 쓰네? 뭐야? 영차아? 난 그런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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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딜 좀 넣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쵸? 여기 타는게? 어? 오케이 이거거든 이 맛이거든 장에 보니까 어질어질하지? 바로 조냐까지 악 오케이 한번 지자 시작이 별로 안좋았다 그쵸? 증강인가 이번에? 그림자 질주 잠깐만 이거다 이속 좀 빨라지거든요? 굿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긴다는거임 아 저분 유튜브 안봤구나 보여드림 근데 못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긴 해 이게 쉽진 않아요 영차 궁딜도 최대한 안넣어야 되는데 아까 한번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판은 아예 0은 안될듯? 수고하세요 허허허허허허헉 후허허허허허허허H 이거 거든 ieme을 않으셔여 저거 꺼세요? 으허허허허허허 sketch 성경ак Mont慶 вкус샵 combination 저리 가 응 난 몰라 죽으세요 어쩔 건데 이 녀석들아 죽어 너희 개못하잖아 저렇게라도 이겨서 재밌으면 다행이지 뭔 소리여 이렇게 이겨서 재밌는 건데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소천사 그냥 바로 가자 두 톤에 한 번은 쓸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볼베야 영차 들어가세요 영차 최대한 안타다가 아 지금쯤에 그래 그래 영차 영차 오오오 미안하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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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났어 친구야 화가 왜 이렇게 잔뜩 나버린 거야 왜 이렇게 화났어 어 이거거든 어 너 열심히 해 너희 싸움 잘해 너희 싸움에 재능 있어 어 왜 그래 그 뭐야 왜 자꾸 때려 왜 왜 이렇게 화났어 이 친구 왜 이렇게 화났니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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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응 우린 너희랑 안싸워줘 우린 싸움을 잘 못해 그래서 안싸워 으하하하하하 우린 그런거 몰라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어 너희 열심히 해 너희 싸움 잘해 불쌍해 날 잠깐만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으하하하하하 너흰 그냥 다 죽자 어 미안하다 내가 우승 좀 할게 유미 증강도 보좌 체력 체력 50% 아래로 떨어지면 3초 동안 최대 체력 30회보 레전드 그냥 야 이거 어떡하냐 0,7,1 카사린 지금 못 막습니다 어 왜그러세요 아파요 으하하하하하 아프다 아파 난 그런거 모르겠고 안 combust여 으하하하 으하 응 우린 안싸워줘 우린 그런거 몰라 으하하하 응 안 맞으면 그만이야 피하고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어 죽어 뭘 죽여줘 절대 안 되지 아까 잔뜩 심술났던 볼브에 탈락했음 아니 벌베야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여기서는 요네 템을 봐요 요네 무한의 대검 바로 란두인 바로 활력 주스까지 어 뭐야 와 근데 탐켄체도 진짜 더럽긴 하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 죽었다 탐켄체 오케이 그러면 란두인 팔고 딴 거 가야겠는데 그쵸? 저 친구들이니까 란두인 팔고 바로 정령의 형상 어때? 정령의 형상에 수호자 팔고 이거 대재현 어때? 활력 주스까지 어서 오고 아 2등이네 저거 못 이긴다 깨달은 거거든 슬슬 이상하지? 슬슬 처음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난 모르겠다 몰라 몰라 난 몰라 띵 어서 오세요 어? 킨드홍을 못 썼음 어? 어랍쇼? 영차 에라 모르겠다 와 이거 마오카이 뭐야 계약함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내가 먹고 이걸 타 타는 동안 무적이잖아 어? 너희 싸움 잘해 너희 딴 팀 가면 1등이야 너희 다른 게임 가면 1등이야 어? 재능 있어 자 딜량 한번 볼까요? 0은 아니었거든요? 좀 넣긴 했는데 한번 볼까? 레전드 그냥 딜량 532 이거거든 아 근데 뭔가 아쉽다 그죠? 이게 아예 0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았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 어? 잠깐만요 아 아 아 근데 너무 빨리 나왔다 그죠? 안 돼 아 너무 아깝다 좀만 늦게 나왔더라면 불사의 날 또 나왔어 잠깐만 야 이거 가자 이러면 또 다르지 바비 자 아쉽다 자 조녀 나오고 한번 보자 그죠? 이제 조녀 또 나왔으니까 이게 증강이 진짜 중요함 할 때마다 느끼는데 본버 증강이 나와주긴 해야 돼 가볼까요? 여기는 그래도 좀 만만하긴 한데 극 딜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둘 다 탱커 거든요? 둘 다 탱커 거든요? 뭐야? 음 그래 그래 반대쪽으로 가 있는 것 같죠? 내가 안 가면 어쩔 건데? 내가 거기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어쩔 건데? 영차 제가 영차 이렇게 도망가버리면 근데 뭐 할 게 없겠죠? 반대로 도망가버리고 영차 어쩔 건데 이 녀석들아 어? 나 킨드궁인데 따라왔어야지 님들 신화 아이템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 아이템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차피 전설급이라 조녀가 안 좋을 듯? 아 이거밖에 없나? 스킬 가속? 대풀이? 에라 모르겠다 끊임없는 회복으로 가자 유미가 아이템 가속 300 증가? 이거 굉장히 좋죠? 일단 숨어 뭐 나 환영이 따라오는데 뭐지 이거? 뭐야 아 엘코공이구나 나 뭐야 아님 말고 제가 이게 또 심리전이거든 어서와 자 숨어있다가 이걸로 가버리면 또 한턴 버틸 수가 있겠죠 이 녀석아 도망가 도망가 오 그러지 마라 이제 만화가 없다 야 나 만화가 없음 큰일임 아 2,3 아니 여기가 안 걸치냐 괜찮아? 보호천사 자 수원천사로 가자 피오라 마스터이 어우 도망가 미안합니다 벽에 붙어서 영차 반대로 보내고 어우 그래 그래 왜 이렇게 화났어 피오라야 왜 그래 피오라 마스터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 왜그러세요 사고를 왜 이렇게 길어 에라 모르겠다 자 수호천사 있거든요 어쩔건데 이놈들아 죽어 너희는 손에 좀 보자 오 아니 쓰레쉬야 거기 던져면 어떡해 자 벽 넘어버리기 오 너무 아프다 잠깐만 영차 뭐야 그러지마라 다오 영차 어 왔어 어 왔구나 그래그래 어 뭐야 렉 뭐야 오 렉이요 아 이거 한번 버텨야겠다 그죠 도냐로 한번 버티고 아 힐 났다니 안 돼 이게 이거거든 이게 맞거든 죽으라 어 잠깐만 크기가 커져 체력이 증가하거나 미친 과학자로 갈까 어 뭐야 유미 마트로시카 잠깐만 됐다 됐어 유미 마트로시카 됐다 이거 야 일단 미친 과학자 가 야 가자 가자 끝났네 그냥 어 끝났어 이거 자 미니 카사딘 자 미니 카사딘 돼버렸죠 아닌가 큰 카사딘인가 어 큰 카사딘 세력이 늘었나 이러면 그죠 미니 카사딘 미안합니다 갈게요 영치 어어 아 하나 번 살 수 있어 그래도 태워 태워 오케오케오케 유미 아 저 유미는 교냐쿨 또 차거든요 마이가 이속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원래 보다 그죠 아 이거 이속이 아니라 그 사거리가 좀 긴데 그죠 저거 먹었나봐 한 번 버텨야겠다 이거는 난 여기까지야 유미야 난 여기까지요 나는 여기까지요 구할 한 번 구할 두 번 하하하하하하하 이거거든 죽어 자 텐 뭐 가져? 얼심이랑 이것 좀 겹치는데 일단 각오 Но울 갈까 일단 고민해보자 어차피 부전승이니까 얼심은 겹쳐서 일단 좀 보자 누가 이겼는지 와 마이가 좀 쎄네 여기가 마이가 지금 엄청 쎄 오케이 일단 각오일 그것도 팔고 광이 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가자 지금은 이게 맞아 탈론궁 잠깐 근데 이거 미리 써야돼 왜냐면 데미지 들어가면 안돼 오 저 근데 미니카사딘 돼서 좀 빠르거든요 이거는 좀 호잰데 보세요 으하하하하하 응 안타 거기 마스터 있는거 다 알아 응 글로 안가 너희 열심히 해 으하하하하하 응 글로 텔퍼 안타면 그만이야 저건 밖으로 가니까 그냥 제가 영차 잘 그래 킨드공으로 한번 버틸 생각도 할게요 이거는 이런식으로 어? 아 조녀 써야되는데 잠깐만 비상 아 조녀를 못썼음 가능한가? 마트로시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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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쭛 아 뭔가 이거 잘 활용했으면 이겼을거 같은데 일단 잘해보자 괜찮아 이번에 이기면 돼 오케이 미친과학자 좋고 여보세요 이맵 좋아 이맵은 카사딘이 좋아하는 맵이야 이맵 저희가 참 좋아하죠 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흫흫 너무 강한데? 난 모르겠다 그래그래 열심히 하자 얘들아 어어 잠깐만요 일러가면 안되는데 영차아 유미가 먹는게 나을듯 나보다는 유미가 먹는게 나을듯 나보다는 뭐세요 이거거든 유미 수호천사 있나 지금? 이번에 찼나? 돌았습니다 돌았다 돌았어 수호천사가 돌았어 어? 돌아버렸다 이말이야 아 스테라카 지금 버티는게 중요해 도망다니는건 가능하거든요 좁혀졌을때 그게 안되는거지 지금 이것도 그냥 아 이걸로 가자 아니다 아니다 이게 맞겠다 유령배의자는 들고 가야돼 바로 쓸게요 그냥 여보세요 K10? 아니 K10이 있다고? 여보세요 잘 버티면 되거든요 이제 한 번 받아주고 가고일로 한 번 버티고 유미 태워주고 란두인으로 한 번 버텨주고 한 번 반발로 밀어내고 한 번 더 밀 수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밀고 힌두공으로 버티면서 영차 우리 마트로시카의 케일국이야 이 녀석들아 뭐 어떡하게 가버려 고맙습니다 게임은 정직하게 한 카사딘 유미가 가져갑니다 되지 딜량 과연 몇일까? 0일까 과연? 아 근데 좀 아깝다 아 164가 있네 한 대 친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 정도면 제로 칼로리로 표기해도 인정이잖아 음 그건 사실이야 고맙습니다 이제 이리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